이거 지금 똑바로 좀 놔주시겠어요? 아, 좌측으로 조금만 조금만 좌측으로 갔어요 아, 아니요, 아니요, 조금만 오른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은데 오세요 네,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런 날은 일찍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온종일 발 동동동동 구르는 소리 안 들렸어요? 난 발을 탕탕탕탕 구르느라고 못 들었는데 관심이 없는 거겠지 근데 오늘 손님 몇 명 온다 했지? 한 명이요 오, 그렇게 많이? 그래 동영수업은 잘 받고 있습니까? 동영수업은 어떻게 되실까요? 네 저는 SP 조선에 가봤습니다 SP 조선에 가봤습니다 아니, 거기 뭐 좋은 게 있습니까? SP 조선에 가봤습니다 SP 조선에는 김현민 설계사가 있더군요 김현민이가 거기 가 있어 왜 그런 훌륭한 설계사를 놓치신 겁니까? 네 사양사는 강의사님의 꼼꼼히 챙겨주시고 근데 우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식사는 언제 했죠? 이번 수준에는 어떤 회사가 뛰어드는지 정보가 없어 답답하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갑을 모두 당하는 꼴이야 어쨌든 우리 같은 신생 조선소에는 더 없는 기회죠 네, 사장님 보내주신 서류는 다 살펴봤습니다 네, 보고할 일 생기면 사장님께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본사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번 수준에 어떤 경쟁사가 뛰어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김현민 씨 김현민 씨 김현민 씨 홍콩은 웬일이세요? 창태희 씨는 혹시 월드웨은? 그럼 동진조선도 김현민 씨 이어가 네, 고맙습니다 아 네, 고맙습니다 널 사랑해